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이거 알지? 그 입천장 따가운 느낌! 이러다가 이제 하얀색 콧물도 누룩게 되고 아 나 그거 싫은데! 아 나 감기 걸리기 싫은데? 근데 요즘 춥더라! 추워서 그런가 봐,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안 그래도 이거 차도 시켰어요, 차! 비염은 아니야. 막 누울 때 있잖아요. 이렇게 할 만큼 되게 춥더라고. 여태까지 김두단 방송에서 따뜻한 거 마시는 거는 라면신만 밖에 못봉. 아니야! 나 요즘 차 마셔, 유자차 이런 거. 하나씩 시켜요. 아 감기 걸리기 싫다. 살려줘, 감기 걸리기 싫어. 이건 뭐지? 웬 대추차? 나 유자차 안 시켰나? 나 왜 대추차가 왔지? 이런 진장. 비자 하나. 건조기까지 완차 때리면 500개. 왜 그러세요? 아니 오늘 밥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못 먹어, 배불러서. 국물이라도 일단 마셔보자. 잣은 괜찮아, 잣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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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근데 여기는 대추를 건더기를 먹어야 하는 거야. 미션을 거부하네, 잠깐 내. 자시랑 국물만 마시면 안 돼요? 자시랑 국물만. 잣. 대추 걸러. 소은이가 여기 물을 뜯어가지고 다 부었어. 어머 여기 봐. 보이시는 분. 300개 더. 그러지 마세요. 500개 추가할 테니 다 마셔라 몸 생각해서 그러시잖아. 아니 이거 먹다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도 있어. 그 정도야. 여기 진짜 아프. 부었어. 부단이 아파요. 이거 대추 그건 맛있는데. 초록색 대추. 초록색 대추는 진짜 맛있는데. 빨간색 대추는 이상해. 그래? 달달해? het. 의 육지에서 통한 맛. 소은이. 응. 간식. 흉. 음. 삼성이는 무너지. conse. 한성이는 무너지. 트. 트. 미모. 트. 당연하지! 절대 안 먹지 왜 먹어. 크. 어디 세월에 이걸 다 먹으면 거야? 대추의 효능을 한 번 검색해보자! 어? 환절기 감기에 도움된대요, 대추가! 어머! 그냥 이를 딱 깨물고 악 먹는 거야, 어때? 악! 짐졌습니까? 악! 개면은 홀리 쉣! 선입금 할 테니 방송하면서 그걸로 목줄겨! 근데 제가 또... 선입금을 콜하지 않았기 때문에! 물로 제가 대추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? 지자야. 아앙! 아~~~ 아~~ 아... 아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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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었는데도 말아... 으... 으... 아... 으으으... Dick 도pected 어...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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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아 흥 주단아 다 먹어 음? 웬 가람쥐 마냥 볼테끼에 저장해 놓고 있네 왠 가람쥐 마냥 볼테끼에 저장해 놓고 있네 아 진짜 눈물 났어요 여기 홀딱삼겨 근데 진짜 여기에 눈물 났어 아 이 젠장 얼마 안 닿긴 했어 진짜 이렇게 또 남았지만 얼마 안 닿긴 했어 몰라 왜 마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시킨 거야 대체 잘못 눌렀나 봐 내가 유자차 안 시켰나? 유자랑 비슷한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유자 제일 추척했나? 엄마 이게 이거 때문에 유자차인 거야 나 지금 아 그래? 우리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? 난 다 먹는 거라가지고 다 먹는 건 줄 알았지 먹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셔 깜짝 놀랐네 과즙을 앙 물었는데 거기서부터 신맛이 빡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또 이렇게 먹는 보람을 또 선서해 주시다니 어? 대추차는 모르겠는데 풍선을 받았냐고 갑자기 목이 안 아픈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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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